안녕하세요. 잠미야입니다. 여기가 호피가 무리가 큰 거의 한 점이 있는데 좋기는 않지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 색깔은 또 괜찮네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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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내려가 보네. 도로 내려가 보네. 너무 커갖고 제 힘으로는 잘 못 들겄네요. 제가 이렇게 또 촬영하고 놔두고 갈란께 혹시 누가 오시면 구경하세요. 호피는 좋은데 아깝다 아까와 눈이도 잘 나오고 좋은데 가오리와는 꽤 물도 맞고 바람도 살랑살랑풀고 좋네요. 제가 이 호피 촬영만 하고 여기다가 두고 갈 테니까 혹시 호피 안 보신 분은 이곳이 갖고 구경하고 가세요. 문의는 잘 나왔네요. 또 하상자초가 멋있는 호피를 한 점 해왔네요. 아이고 잘 나왔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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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아이씨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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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가 크구만 어디 어디? 한 뺨! 두 뺨! 어허! 저것도 한 뺨이 넘네 오랜만에 이렇게 한 점 했다네요 잘 나왔네요 잘 나와 이쁘고 좋죠 네 이쁘지? 네 너도 알겠냐? 너는 모르겠지? 이게 호피돼 그늘지네 그늘지 네 네 앞뒤가 다 잘 나왔네 너무 귀여워 엠 엠 엠 엠 엠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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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